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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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그쵸? 오늘은 어떤 하늘이였어요? 자꾸 고개를 숨기고 싶은 하늘이였어요. 제가 오는데 하늘이 조금 예뻤으면 했는데 안 예뻤어요.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우리 가족을 한번 그릴까 싶어요. 누구 그린다고요? 가족. 우리 가족. 여기와 함께 숨을 쉬는 네 가족들을 여기다가 표현하기를 할 거예요.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 보세요. 이거는 쌀인데요. 콩도 있어요. 이래서 식탁소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. 여기다가 콩을 좀 빼고요. 쌀은요. 쌀은요. 우리가 먹는 주식이죠. 쌀 이거요? 같이 해볼게요. 같이 하시는 분 불편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제가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. 콩을 좀 뺄게요. 콩은 눈동절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검은색 도와준데 어떻게 검은색 눈은 어떻게 나타내요? 이거 검은색 도와준데 어떻게 검은 눈 나타내요? 오. 머릿결. 오. 누군지 말해도 머릿결 너무나 예쁘죠? 이렇게 눈을 바르는 누군가예요. 이렇게 해서 얼굴을 그렸어요. 그다음에. 자. 요런 걸로 눈을 뵐 수 있겠죠? 하자 여러분. 오. 귀여운데 있어요. 잘 보이시나요? 제꺼? 그다음에. 그 다음에. 아니요. 잘 안 보여요. 볼이 있네요. 오. 볼이 있어요. 볼을 머리에다 주면 얘가 아마 예쁜 핀이 될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핀이 나오고 싶어요. 오. 그다음에. 오. 눈은 했는데 눈동자가 없이 이상해요. 그죠? 이렇게. 행답을 흘리고. 그다음에. 오. 뭔가요. 호조네. 호가 없네요. 호가. 호요. 호요. 호. People. partir. 호 biking. 어머들. 어쨌든. 어떻게 알OS View. 이쁜. 있눘. 맨날. 이걸 만들고 싶. 하고 싶어하는 저희 막내아들이에요. 이건 하기itä. 목입zers이 귀엽죠. 아들인데 핑크색을 좋아해요. 근데 올해부터는 핑크색을 안 쓰겠대요. 제가 이거 다 objective сок으로 음. 아무래도 표현을 볶은 재료가 짜증 lone 화내듯이 지금 표현해 볼게요 어느 가족이 잘하고 계실까요? 벌써 쌀을 부었어요 잘했어요 쌀이란게 동글동글한데요 막 움직이죠 위로 쌓일 수 없어요 얘네들은 평평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거 얘네들은 정말 오늘 기억이 나왔네요 각자 자기 재료 가지고요 해봐요 하다가 초콜릿 하나씩 먹어도 돼요 저처럼 아쉽다 엄청나게 더 맛있네요 근데 콩은 먹으면 안돼요 안 익혔어요 시리얼 넣어도 돼요? 시리얼 넣어도 돼요? 기다려야죠 설명 설명 끝 네 보고 가면서 하세요 시리얼 이 시리얼이 많아 얘네 해줘야 돼요 하고 먹어요 밥 먹으면 안되면 안 돼요 밥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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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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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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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